야 저기 딱받아 6인팟이고 쉐고 도라에몽 송생선 독특한 상구 저거 팀프쉐고 아니야? 쉐고? 누구임? 어? 어? 그러네 딜러가 없네 걔 하나 내가 딜하면 니라면 돼 그래 솔저는 무난한데 로미인도 되고 딜러 되고 정크랩 있다 도라에몽 왼쪽에 정크랩 어 뒤에 겐지있거든요 좀 살려주세요 아 저기 정크랩 처리좀 해주세요 자 못했스 잘생 다시 보이죠 우리 우리 모자고자 겐지 오른쪽 오른쪽 저 방패 써요 지금 저 공 있어요 터진다 저 공 벌써 찼나보네 어 제대로 놀아보자 아 뭐야 나 지금 원탑 1인공 오 근데 그 1인공이 혼자서 썼다는 뜻의 일인거 아닌가 트레이서님 아 아 난장판이야 난장판 근데 우리 이런 상태로 밀리고 있는거 아닌가 잘가요 오우야 윈스턴 저거 방벽 뚫어 로몬은 혼자 다녀도 괜찮아요 솔절도 내고 뭐 전기적은 방벽을 뚫어야 루시한테 밀렸어 우리 한명 죽었는데 우리 한명 죽었는데 딜 루슈 딜 루슈 뭐야 우리 한명 죽었어 님들 민스턴 아니 정크랩 저거 창문에다가 로드호그가 돌아오지 말고 돌아갈때들 다 죽어버린 그냥 싸우쌤 뒤도 돌아가지 말고 아니 저 라이너르트가 막 티를 들이고있으면 내가 내가 빼야돼 우리 로드호그님이 돌면 안돼 로이드님이 돌면 안돼 바로 그냥 살렸어 나 공 탔 나 공 탔다 나 공 탔다 도는건 도는거 자체는 괜찮은거 같은데 아니 근데 로드호그여가지고 느려 다 죽어 그사이에 다 죽어버려 도 Isnkt 아궁고ED 도도耶 오케 들어가자 가죠? 어 고고고고고고고고고 아 내가 떨어졌네 아 저기 겐지 개잘하네 루시우 잡았다 나 망치있음? 루시우 지금 잡았으면 쟤네 나이스 잠깐만 차온다 어 저 덫에 걸린 노노노노 지금 앞에 가도 됨? 오른쪽 온다 인데 저 살려주세요 나이스 야 킬러 아 킬러란다 온탑 뒤에 실드 좀 킬러라고 불러도 되는데 알아둬 쟤네 쟤네 못 온다 나 지금 스틱닉도 킬러 뽑고니걸 그러냐 이분 짝퉁이시네 나 4층인 연합 밴드 밴드할 때 아 너 영어 못해 그래 온다 오른쪽 케이 하나 빼먹었지 않았어 아니야 이거 원래 맞아 진짜? 아 뭐야 아 자꾸 정크네 저거 창문에서 저러네 살리고 죽는게 유지노 키우크를 방금 들렸는데 아 겐지 시발 개나 아 이게 죽겠는데 어 나 죽었어 나 죽었어 폭탄 바꾸시면 돼 바꾸시면 돼 와 씨발 어? 디디디디 정크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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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빨리 간다 아 디뎠다 뭐쓰? 지금 어 지금 하고 있어 야 못하 나오지마 나오지마 겐지씨 계속 뒤에서 놀고 있는데 오씨 오씨 저 개비 개비 겐지다 나이스 야 나테리 고수 아가리 터덜 아가리 터덜 아가리 터덜 윈선 누가 알았다 아가리 터낭 아휴 근데 아직 마음 놓지마 세 아직 애들 다 몰려오 잡았어 뭐야 얘는 왜 또 트레서해 에냔 존나 끈질기네 애들 됐다 됐다 쟤도 아까, 나 밀고 하이 했어 흐흐흔흫흐흐흫흫흐흫흫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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흨흫흫흫흫흫 여기 위도우메이커 별로 안좋을텐데 맵이 좁아가지고 위도우말고 트레 하죠? 트레가 더 나왔네 트레가 더 나왔네 코어스는 무조건 위도우메이커 하죠? 아니아니 나 저거 옷볼라고 위도우메이커 잠깐 골랐어 코스 트레는 존나잉있네 역시 농락하는 맛이야 가자잉 멋있는 대상 네 3층 가 3층 가 우리 그거 아님? 우리 전문 아님? 왼쪽 우리 일쌍을 간다고 괜찮은? 우리 일쌍을 간다고 괜찮은? 우리 일쌍을 간다고 괜찮은? 한번도 안전거 아 그래요? 이기적으로 매이븐 라잇 다운 오 겐지씨 나 양먹은데 잡았어 또다운 아 겐지 내 쉴드 이름 나이스 겐지 뒤에 겐지 겐지가 미친놈이야 겐지가 미친놈이야 위에 매크리 얘들 매크리 들고 왔음 이번엔 차온다 차온다 아 죄송 밟았으니까 뭐 빨리 가자 빨리 다시 빼야될 듯 힐 힐 힐 빨공인가? 빨공이다 빨공 나 빨공있다 나 빨공있다 어 준비해 준비해 야 지금 못 밟게 하자 달려 고고고고고고고 아 좀만 더 빨리 가자야될 나 궁있어 좀만 버텨 나 갠들여 노노 잠깐만 성형 누구야 아 우리 루시온이 궁없음? 우리 세명 궁있다 지금 우리 모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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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모이자 같이 들어가자 뒤로 빠질사람 빠지 빠지세요 나 빠졌어 빠졌어 오케이 오케이 우리 궁있다 우리 들어간다 들어간다 들어가죠 들어가죠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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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씨발 망치 아 씨발 내 기술 내가 갖고 죽었어 아 아 망치 하나 날렸다 아 아이 덥 뭐야 폭탄 조심 와 보이라 씨 야 야 원탑 죽지마라 찾으론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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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들어올 때까지 그거 끌었으니까 괜찮은데 나이스 나이스 벨린다 겐지 다운 나이스 나이스 크으 밟을 수 있어? 저쪽 나이스 나 겐지같이 겐지하고 나 준피에 만천이야 야 준피에 보다 만원 저쪽 저쪽 겐지가 없죠 좀 내가 어 3층에 맥크리 아이씨 아 나 제발 그만 죽고싶다 1타 하나만 놀인거야 나 궁있다 나 궁있으면 나 떨어질게 아 저 송갑 두마리 우리 두명 궁있지 오른쪽으로 한 명 우리 지금 온다 뒤로 한 명 빠져봐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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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오오오오오 저 막고있어요 아 저기 겐지 나만 노려 아 겐지 아이씨 저기 겐지면 되겠지 세상에 겐지초이 게이 싫어 저 궁있거든요 좀만 님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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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저기 겐지 궁 썼다 나이스 잘 밟았어 좀 사리샘 너무 나가지 말고 사리샘 우리 지금 라인이 없어가지고 라인 다운 나이스 저 지금 가요 저 지금 가요 지금 가요 어 빨리 와 금방 합류한 겐지 왔다 저 왔음 아 덕 걸렸다 아 덕 걸렸다 못보세요 못보세요 그 덕 못보소 저 궁 찼음 저 라인 궁있는거 같애 라인 온다 저 계속 방패 들고 있을께요 저 계속 방패 들고 있을께요 우리 한명 죽였는데 겐지 들고 간거 같은데 방금 겐지 구셨다 겐지부터 잡아 겐지부터 아 씨 맥크리 와 겐지씨 나한테 억울글렸다 아 먹힌다 존나 압범은 와 이벌지네 내가 방패를 그냥 들고 있을거야 진거 맞음 진거 제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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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뚫었거든요 한번 해보셈요 그래도 지금 달려야 됨 지금 방패 지금 밟았으니 우리 난 못 달려 오 이거 할 수 있을까 날 막하고 있어 조금만 더 버텨 조금만 야 누가 최대한 버티세요 저 궁있거든요 가면서 살려주니 로도그님 가서 밟으세요 나이스 오 뭐야 얼마 버티지도 못하고 죽었어 영웅 영웅 죽지 않아요 나이스 펄스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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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제발 이기자 제발 이기자 오 저기 정클래 정클래 야 이겼다 아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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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신 긴장을 놓치마 에이 타이어 타이어 저 방패 울렸음 방패 울렸음 님들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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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고있다 좀만 더 버텨라 로도그가 가고있다 저기 영웅 조심 로도그는 사랑이다 나이스 깨짓다 좀 더 밟아보자 망치나가신다 망치나가신다 님들 저거 석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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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내가 밟아봐 야 미쳐 중앙사우기 진짜 미쳤다 저거 그냥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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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비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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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됐어 어떻게 됐어 아아 와 개쎈다 우린 진짜 끈질기다 우리 솔저하고 딴거 하자 솔저가 다들 딜량 몇임? 나는 17,000 나 12,000 나 16,000 6,500 11,000이네 36,000치 17,000 리프 이 맵은 리퍼가 어 이 맵은 이 부 괜찮은 내가 근접에서는 딥이 진짜 개쎄 그냥 솔직히 뒤에 돌아가서 내가 내가 때려도 이번엔 바르자 이번엔 바릅시다 트레이서가 계속 때리는거보다 내가 더 쎄 쎈거는 나는 혼 여기 정크랩 들고 왔어요 여기 포인트 포인트 돌겨 아 미친 저기 나 리프한테 못이겨 라이홀 개 걍다 피워 나이스 적 궁 있어요 내가 거 가져 저 왼쪽으로 갈게요 응 아 고격 폭풍 들어가려면 지금 들어가세요 로이든이 너무 돌지 마세요 저희한테 오로 걸렸으면 님들 들어오세요 오른쪽으로 들어가세요 나이스 망치 죽어놨음 아 아 망치 쟤네 메르시 잡아야 돼요 저거 나이스 메르시는 잡았다 메르시는 잡았으니 괜찮아 궁찼다 궁찼다 메르시 합류하기 전에 밀어야 된다 메르시 너 궁사 샀어요? 체험했다 우리 비터 없나? 응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아 고슴 저 막아요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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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너무 나가지마요 먹었어? 네 네 진짜 쟤네도 오래 끌었는데 미친놈 오른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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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동차 자동차 온다 자동차 자동차 아씨 망했다 이겨졌다 아 진짜 저기 저 윈선이 뒤로 돌아가가지고 계속 어그를 끌어줘서 아 그리고 제 피도 높아가지고 마지막 최후의 바락 야 야 달려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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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후의 바락 한번 해보자 또 그 더치 벌렸네 아 더치 벌렸네 아아 시뻘했다 아아 아 아 궁 궁 이지아 참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솔직히 이거 나 졸아 아 메르시 19시간 했다 들어간다 들어간다 팔아 조심하고 들어감? 정면? 디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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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이 있다 메이 아 메이 들고 왔네 아 아 메이가 티메커 맞으면 진짜 좋같은데 아 아 나 다운이 있는데 그냥 차라리 안전하게 좀 뺏다가 다시 들어가죠 좀 빼줘 좀 빼줘 어 미친 와 화염공탈으로 두 명 죽었네 빠지세 나 나 왔슨 나 좀 더 바스키용 들고 왔어? 메이만 진짜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 메이를 빨리 죽이고 일단 내가 돌아가보니까 어 남의 안 따라가진데 저다 저도 왔습니다 야 공 다차감 일단 이발 저기 박지원 없어 공 다쳤어 빨리 스피드 부스트를 걸죠 우리 들어감 우리 들어감 포인트 있습니다 내가 어그로 끌렸어 아 나 죽었어 어 여기서 차원 소위 였네 바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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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쳤어 나 궁 찬 궁 지금 낭비는 안했어 일단 라인아트 나이스 죽여주세요 죽여 아 팡님 나 지금 어그로 끌린 중 내가 숨지 말고 저거 막고있을때 죽이지 디바당 바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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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미친다 나는 방금 딜 나한테 계속 들어와가지고 강서를 내줄 수가 없었어 다C 왜 하필 박퀴 곳이야 저기 우리 뭐 돌아갈데 없나요? 위로 올라가는 방법이 있는거 같 있었는데 여기있다 여기 위로 올라가가지고 나 궁 있어 나도 있어 나도 있어 가을만하다 어차피 타이어는 동시에 들어갈만한건 아니야 다C 가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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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뛰뛰뛰 아 너 약한줄이 많이 밀었나 나이스 나이스 타이어 디디디퍼 너프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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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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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흐흐흐흐흐흐흫 지만 죽었어 지만 죽었어 이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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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때! 아, 너 약간 좀 많이 밀었나? 나이스! 나이스! 타이어 디리퍼, 디리퍼 너프, 잠깐 잠깐, 티려, 티려! 지만 죽었어. 지만 죽었어. 이게 리퍼 있는 거 저 잡아야 되나? 어 여기 나이스 우리 안 밀릴 수 있어 이번에 냅둘 수 있어 좀 자리 잡죠 잘가 야 왼쪽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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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빼 빼 빼 빼 여기 있음 저 제네스 굿어다 저 막아요 지금 어 망치 리퍼 개피 땡큐 아 리퍼 개피인데 궁 썼네 정크라이 다운 폭탄이다 폭탄 안 돼 타이어 우리 거 아니야 저녁 처치 나이스 나이스 한 명만 잡으면 돼 한 명만 빌 필요 없음 빌 필요 없음 나 1조 나 1조 나 방금 궁 잘 들어갔다 진짜 잘 들어갔다 나 오른쪽 리퍼 잘가 디바이스 나이스 뒤에 옆에 리퍼 있다 나 1조 오른쪽 리퍼 오른쪽 리퍼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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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X2 재밌어 이거 재밌어 좋기도 좋고 와 점점 잠이 온다 딜량 5천 2킬 했다가 나이스네 저 우리 오른쪽 위로 올라가죠 오른쪽 위로 올라가세요 나 아래로 갔다가 위로 올라가겠어 실드 채우 셀즈닝이 보통 여기 오른쪽 잡아주면 좋아요 아래 다 했다 아래 다 했으면 아래 디박이 있고 아 우리 미 미 미 디디 저한테 어그로 끌렸음 님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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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내가 잡았다 저거 한 번 삐워보세요 못 갈게 아 메이 다운 메이 다운 다시 밀려 다시 밀려 오오오오 구공조심 구공조심 와 저기 진짜 빨리 자네 저 좀 맥크리 있네 구공조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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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루시오가 잘한다 다 죽었어 다 죽었어 다 죽었어 다 죽었어 다 죽었어 다 죽었어 계속 밟으세요 밟으세요 나이스 차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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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려 아이고 두 명 죽었네 야 달려 저거 사간 살리게 와우 오우 괜찮아 괜찮아 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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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라이언트 센스 좋네 강토빵 안정적이야 나 궁도 있어 라이언트 궁도 빠졌으니까 우리 괜찮아 너무너무 퍼지지는 말고 죽지마 밖에서 저 오른쪽에 있을게요 저 포인트 아메에서 있어 님들 싸우면 나 그 펄스북탄 다 붙여버린 오른쪽 라인하탄 오른쪽 오른쪽 라인하탄 오른쪽 다했다 저기 어허 죽었다 저거 왜 죽었지 오른쪽 오른쪽 위로 올라온다 쟤네 와씨 라인하탄 너 어떻게 죽겠냐 아씨 맥크리 야 너 너무 나간다 너 너 너 너 따라가지마 따라가지마 바바 바바 너무 부득해씔 마 정신중심 오른쪽 오른쪽에 야야 setzt 나이스 메이다운 위에 디바가 숨어있었어 오우 디바 조심 피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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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밟으자 다시 다시 빨리 가서 밟아주세요 야 원터 가서 밟아야지 아아 5조 맥크리 성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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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짤렸어 아 뭐야 왜 한 명 안살려줘 힐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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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야 가 나이스 역시 우리가 힐왕에선 안 딸리는구나 스팸밍 개 서울린다 로드님 아아 나이스 맥크리다 나 그 피 빠져가지고 뒤로 빨락하잖아 나야야야야야야야야 디디뿍 아 시발 아아 아 이거 메르시 도중에 날아가는거 캐슬하는걸 좀 잘 써야되겠네 디디뿍 캔슬을 할수있어? 어 시프트로 캔슬 가능해 나 그거 꼭 이렇게 죽고나면 기억나 저 지금 가고있어요 야 빨리 달려있어 너무 나를 보채는거 아닌가 추가시간 추가시간 추가시간에 디디뿍 짓으니까 다운 메이아다 어그로 끌리지마 메이아다 어그로 끌리지마 얘 옆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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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 나이스 나이스 오오씨 개빡겜 하아 잡았다 영혼의 빡겜이다 영혼의 빡겜이다 이거하고 얘들이랑 그만하죠 와 미친 이새끼들이랑 하면 실력 쫙쫙 모르겠다 이기든 지든 이기든 지든 박수치고 떠나죠 미친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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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딜렬야 마을 5천이 마을 5천이 하아 나 유지씨 결승전이야 하아 더 치열한데 그것보다 더 치열하다 이거 팀466보다 솔직히 게임 진영속도도 더 빨라요 이거 가 고고고고 아 잠깐만 여기 트레이서 별로지 여기는 여기는 파라 파라가 괜찮지 로드 오른쪽으로 로드 하셔도 괜찮고 뭐 하면선가 쟤네 힐러가 두명인데 저기도 투힐러 들고왔네 어 루시오 2네 투 루시오는 쓰레기 아니야? 아니 저게 여기에 비해 루시오가 좋아가지고 중복 안된다니? 중복 자체가 나쁘진 않아 투 맥크리도 잘쓰고 야 근데 확실히 뭐지 라이언에서 잡죠 우리 그냥 들어가봐 들어가봐 나이스 라이언다운 어 잠깐만 라이언다운 우리 밀어요 뒤디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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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 저크랩 나 공 찼어 확실히 우리 솔저가 따로다녀주니까 너무 좋다 지금 어떻게 내가 밀었어 잘 밟았어요 너 죽었냐? 어 나 방금 죽었어 아 낙사했지 오른쪽 뒤바 오른쪽 뒤바 너무 무리하지마시고 괜찮아 저쪽 다운로드여서 그리고 내가 더 빨라 그리고 쟤보다 나 궁극기 찾다 오른쪽 뒤바 들어온다 오른쪽 와이트 있으면 좀 빠지세요 궁극기 혹시 이 맵은 오른쪽 뒤를 먹는게 뒤디디라인 뒤라인 야 뒤라인 나이스 아 나 맞아 죽었어 뒤에 라인 계속 있어 폭탄 조심 나 죽는다 폭탄이 너한테 다 이제 뻘궁이다 어 라인 하트 있었어 나이스 왼쪽 모은다 왼쪽 왼쪽 죄송 저기 너프 괜히 썼는데 야 저게 궁 많이 뺐다 한 번 더 가자 아씨 왼쪽 정크네 리퍼 정크네 딸피 오른쪽 간다 어 여기는 오른쪽 위를 먹으면 어 게임이 끝나 나 딜리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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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여기 밑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이거 우리야? 어 저기 궁 썼어 루시오 우리 루시오 궁 있네 한 번 가보려고 우리 지금 포인트 궁 썼다 지금 아 나 죽어버렸어 도라에몽 잡을 수 있어 오케이 나이스 레슬링 중 다운 레슬링 레슬링 아 저거 개피인데 리퍼 개피 리퍼 개피 리퍼 개피 쟤 먹을 수 있네 달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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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이 팀 너무 분위기 좋다 멘탈 키먼저거 딴 땅 멘탈도 딴 땅 나네 막 너무 진지 빠른 분위기다 그래 실력도 좋고 라인 들어가 어 들어감 팔아있어 자 궁 찼어 어 어 뭐야 나이스 나이스 힙먹어야 하는거 아니야? 저 궁 찼 아 맞아 캐슬해야 되는데 이거 계속 까먹으래 내가 안을 들어가 있어야겠다 그냥 여기 폭탄 조심 폭탄 조심 어 팔았다운 팔았다운 밑으로 온다 나 나 혼자 죽었어 나 혼자 죽었어 나 90포다 이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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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궁악해라 나 궁판 17 앞으로 나가지마 앞으로 나가지마 앞으로 나가지마 앞으로 나가지마 나이스 어구로요 어 개쩐다 우리 백파님 나이스 진력 23,000 33,000 하하하하 나 뭐했냐 미쳤다 진짜 야 저게 뭐냐 죽죽 죽대기 오오 개장한다 진짜 방금 뒤에서 뭐 하나 죽었는데 저거는 저거 못 본걸로 네 우리 나갈래요 아 저기 저기 나가는데 저기 제가 한 명 나갔어 다 같이 나가죠